촬영을 마쳤습니다. 온능 제가 뽑아놓은 다육들 자 이제 가야 됩니다. 요거 요번에 요요요요요요요요 요거는 뭐야 이거 피사로 피사로 군생 7천원짜리로 와 이쁘다. 콧물이 줄줄 나가지고 막 닦아 대면서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예쁘죠. 이런거 하면 되나? 아니야. 좀 예쁘게 앉아있는 애로 하자. 요거 피사로 군생은 7천원이구요. 그 다음에 와 여기 다부떼기 뽑아놓은 애기들 여기 있습니다. 요거 챙기겠습니다. 요거 우찌 챙기노. 일단 여기다 놓고 담아. 그 다음에 미유 미유 사야됩니다. 미유 미유 너는 정체가 뭐야? 어디에서 나가? 누가 이렇게 예쁘라 그랬어? 사랑스럽죠? 그 다음에 아우렌시스도 사야돼요. 아우렌시스 한 포트 그 다음에 몬노. 나 몬노 여기서 아까 안골랐나? 몬노가 애기가 달려있는 애가 있고 애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잘생긴 애가 있고 어떡할 거야. 고민돼. 다부떼은 몬노쟁이 자 애기야. 자 몬노 일로와. 너. 자 몬노. 아이고야. 사고 칠 뻔. 웃긴다. 그리고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내려놔요. 그리고 바구리로 한 번에 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참 천천히 다닐게요. 비운세 무지개 금도 보겠습니다. 이상하다. 발음이. 아 여기 두 개 나왔죠. 무탈이오 나오고 변세무시개금 나왔고 여기 미우미우 미우미우 해야 돼. 미우미우 미우미우로 들린다. 어떡해. 야 너무 미우미우로 들려. 미우 미우 12,000원 사랑스럽죠. 요거 여기다 이렇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리얼리? 어 리얼리 너무 많아. 다 못한 게 있나? 아니야. 거의 다 했을 거야. 어 샤이핑플 잡지 뭐지? 이거 안 산 줄 알고 깜짝 놀라는 척하는 거 봐요. 아 좋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몬노는 볼 때마다 너무 좋아. 애기 몬노 안녕 까꿍 아가야 너무 사랑스럽죠? 레드콘 쌍돌이 대박이고 아 요 애기는 밀크로즈는 제가 지금 꽃 보려고 꽃을 하나 우리 깊인장 애기들도 꽃이 필려나? 꽃의 모양이 살짝 독특해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그런 라인이 아니어서 살짝이 독특한 그런 느낌 있습니다. 그리고 다부떼기 막 너무 막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달걀을 막 이거봤다 저거봤다 해가지고 바닐라비스 금 진짜 진짜 추천드려요. 바닐라비스 금 또 어디 내가 또 안 간 데가 있나? 이번에 이거 너무 이뻤어. 이거 네오나이트 어떡할 거야. 색감이 진짜 너무 이뻤어. 사랑스러워. 진짜 아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너무 예뻐. 많은 분들이 꽃나라 다육 신상 다육들 진짜 기대 많이 하신대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네오나이트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아 우아푸티를 소개를 이번에 안 해드렸네. 우아푸티 와 파이렌시스는 저는 진짜 파이렌시스는 완전 득템하는 다육이에요. 득템하는 다육이. 파이렌시스 파랑새 좀 보세요. 이게 파랑새가 5,000원이에요.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이리로 가면 뭐가 있냐면 조금만 빨리 여기 보세요. 이거 뭐야. 다크아이스 헤라 사이즈 진짜 좋죠? 다크아이스가 진짜 예뻐져요. 다크아이스가 다크아이스 혹시 없으시다면 추천 이게 금도끼일 거예요. 금도끼도 다붓대경 보네요. 파랑새 좋아. 파랑새 쌍두가 7,000원이래. 수량이 없어서 제가 진짜 소개를 못해드렸지만 너무 좋아. 이런 데 오면 야 이거 보세요. 빌게이츠가 이렇게 예뻐진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스럽죠? 완전 좋아. 그리고 이리로 가면 이건 뭐야. 사각꽃 이게 16,000원 사각꽃이에요. 사각꽃은 두 가지 버전 16,000원 12,000원 이거 3만원 3만원 버전도 있죠? 자 오늘은 그만 좀 돌아다니고 이제 그만 이제 사서 아이고야 넘어질 뻔 정신을 아 맞다 맞다 저거 너무 예쁜데 이거 미네르바 완전 사랑스럽죠? 이거 만원인데 쟤는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셀렉스 셀렉스도 이거 만원 셀렉스 이거 하나 키울까? 셀렉스가 제가 예전에 키우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저걸 하나 해볼까? 자 제가 어떤 거 마지막 끝까지 어떤 걸 골랐는지 여러분들 제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래요. 다 모아놨어요. 요만큼 그리고 샤이닝 펄도 그 다음에 성형 그 다음에 요 방울복 난큼 대박이죠? 자 요거 제가 셀프 포장할 거예요. 사장님이 안 계시네. 화분도 지갑 화분 두 개 했고요. 롱본 하나 할 거예요. 요번에 아 참 요 화분 나 이거 너무 예뻐. 나 어떡할 거야. 사장님 큰일 났어. 진짜 사장님 진짜 어우 이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거 저는 이거 너무 좋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예쁜데.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저게 뭐가 예뻐? 이러시는가? 저는 이거 너무 좋은데. 이 화분 아 이거 너무 예뻐. 징그러우세요? 저는 완전 사랑해요. 자 요거에 가격이 너무 좋아. 7,000원 완전 좋아. 7,000원 요 화분도 요 화분도 제가 한 세 개 정도? 완전 사랑스러우나 봐요. 요거 이거 사장님 이거 몇 개나 있냐고 진짜 여쭤봐야 되겠다. 요 화분 그 다음에 사장님 요 화분 몇 개 있어? 빨리 말해. 요 화분? 응. 물어봐야지. 너 사장님한테 여쭤봐요. 요 화분 몇 개 있어? 저 요거 롱븐 하나 사려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신고 싶은 다육이가 있어요. 뭐 심을 거냐면 조금 늘어지는 다육이긴 하거든요. 색감을 어떻게 할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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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색감 할래요. 아 어떡해. 다른 거 해야 되겠다. 너 말고 나 너 안하고 제가 색감을 지금 요 색감도 너무 예쁜데 요거 34,000원 롱븐 저 요거 요거 에다가 여기에다가 제가 심고 싶은 다육이가 하나 있거든요. 요 화분 할게요. 그럼 언박싱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